롱롱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니타 오늘의 이벤트는 녹아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근데 엘프리모와 브록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엘프리모 빠르게 터치가 됐고 2팀 포코가 전진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팀 포코가 사망을 했고 3팀 니타와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승리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엘프리모가 접근을 해서 교전을 하다가 빠르게 사망을 했고 상대 엘프리모, 상대 니타가 수풀 속에 숨은 상태입니다 상대 니타 정리됐고 지금 슥스 공격으로 곰을 꺼냈습니다 브록이 위로 나왔다면 교전이 바로 벌어졌는데 지금 아래로 피해서 브록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브록을 따라서 곰이 공격을 가고 있고 브록의 체력이 700 남은 상황입니다 브록을 처치하고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